어 근데 이제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서 그 무허가 건물 그 이슈도 크거든요 무허가 건물을 갖고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서도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알고 투자 시장에 있다 보니까 투자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고려를 하는 그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뭐 한 10억이 넘는 그런 수준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도 있고요 또 사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그런 가치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입주권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주택 신축 빌라 이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 더 많지 않을까요 이건 이 무허가 건물은 웬만하면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잘 모르시고 이제 투자하셨다가 입주권 안 나오거나 아예 철거돼 버리거나 이런 사례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사전 검토가 필요한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무허가 건물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면은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치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합에다가 이 무허가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대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때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완공이 가까워지고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무허가 건물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허가 건물은 그 재개발 구역에서 거래가 되는 매매 금액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권리가액 그래서 이 현물 출자했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대략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돈이 붙어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더한 게 매매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허가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몇백만 원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격 자체는 낮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적게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상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도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축물에 비해서는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좀 그 거래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추가 분당금이 많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고려를 하시면은 프리미엄을 더 높게 주고 이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는 거는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남동 같은 데는 프리미엄만 거의 10억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10억을 넘게 주고 사시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무허가 건물을 입주권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에 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오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밖에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라서 투자금 전액을 날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고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는 게 아니면은 사실 거래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에 이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지역들 이런 것들을 참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좋겠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좀 픽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또 변호사님께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고 어떤 거래를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좀 실거주까지도 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본다라면은 물론 일단은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수동 일대 지도를 보시게 된다라면 성수동일 때 이 지역이 조금 미래가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곳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강남의 대체 주거지라는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본다라면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주삭복합 형태의 이런 개발 그 다음에 녹지를 형성으로 하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쿠정동하고의 그 연계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향후에 개발됐을 때 엄청난 큰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면 조금 저렴하게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정동 일대 이 지역이라든지 망원동 일대 이 지역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투자 금액이 한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 정도를 보시게 된다면 향후에 강남과의 가격들 이런 것들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투자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서울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한강을 끼고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고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련돼서 김변호사님께서도 여러 지역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투자할 만한 곳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지역 추천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 투자금이 한 2, 3억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에 투자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금액이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래라는 거는 사실 좋은 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별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도 잘 찾아보시면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좀 보고 하시면 되는데 답십리 쪽에도 사실 이런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도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신림동 쪽, 남곡동 쪽 이쪽도 아직까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곳들은 또 이제 역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 미만 투자처를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 이런 곳들을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재개발 관련된 투자의 주의사항, 또 투자에 대한 지역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역시 재개발이라는 게 재건축 대비했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향후에 큰 프리미엄을 갖다 줄 수 있는 아주 투자에 좋은 상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품이고 이런 옥석 안에서도 실수가 발생된다면 자산의 큰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점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비슈를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 주신다면 주의점들도 체크를 해드리고 또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제안들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비슈 재개발 빌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Sorry praw 하자 floor 작가님좀 이거 바다란가 감사합니다.